자, 녹화 시작합니다. 하나, 둘, 넷, 이어탑니다. 어디 핸드폰을 보면은 작업 목록 아, 여기구나. 코리아 본부 접속 중 삐루비루비 아, 어, 됐다. 라디오. 라디오도 여기 기능이 생겼네. 아, 이거 그러면 저작권부금 엄청 뜨겠네, 이씨. 나중에, 어? 안 오시는 분은 아, 재부팅하고 있대요. 컴퓨터 이상해가지고. 이거 무기 뭐 들어야 돼요? 이거 무기 뭐 들어야 합니까? 그 아무거나 들으면 돼요. 뭔 문제 없어요. 무기 아무거나 들어요? 아니, 뭐 소음기 같은 거 들어야 할까봐. 이거 뭐 습격이에요? 아니면 뭐예요, 이거? 강의 우수라는데요? 어우, 필러폰. 이분 차 타고 가야 하나? 네. 아, 스나드 라는데 이미 그냥 라이플 들은 거. 크으. 오우. 어, 차 피스나 있어봤자. 인사전트다. 타시죠. 그냥 안전하게 가. 이게 방탄은 안되죠, 방콕은? 방탄기입니다. 아, 이거 방탄이에요?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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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저 내려줬어요. 저 개인 차량 탈 수 없다고. 저 왜 내보내요. 저 왜 내보내요. 저 왜 내보내셨어요, 부모님. 안타진데요. 어, 됐다. 어, 됐다, 됐다. 앞좌석만 안타지는 건가? 응. 그런데 돼요. 여기에서 총거 못 쏘네. 네, 못 쏘죠. 가능한데요? 아, 돼요? 네. 총, 총, 총 꺼내야 돼요? 총, 총 꺼내야 돼요? 근데 이거, 밖에 쏘려고 하면 이거, 방탄해도, 어, 이거 창문 다시 어떻게 닫아요? 그러게요. 창문 이거 다시 어떻게 닫으니? 창문 어떻게 닫으니? 이거 뒷차상 다 열렸는데? 뒷차상 창문 다 열렸는데, 이거 어떻게 해요? 괜찮아요. 우리가 뭐, 경호원도 아니고. 아니요. 우리가 살아야지, 일단. 상관없어요. 팀, 팀 생명 하나 있어요. 괜찮아요. 모든 게 다 잘될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죽으면 빡치겠지, 한, 한 놈 한 놈씩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어, 저 이거, 한 번 키 설정 봐서, 가야겠다. 일단 저는 딴 뒷에도, 뭐, 알아서 되겠죠? 아, 여기서 내려야 돼요? 그냥 차 타고, 준비해야죠. 네?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? 나도 스나이퍼가 있기는 한데. 누구를 죽이는 거지? 갈게요. 아, 저기 끝에 사람들 있긴 하네. 천천히 가볼게요. 천천히. 천천히 추고는, 달리고 있는 것 같았네. 아, 나도 총, 좀 좋은 거 사야지, 스나이퍼도. 아, 이거 참. 헬기 저격수한테 뺏은 건데, 이거 총도. 영 아니네, 이거. 줌이 좀 더 됐으면 좋았을 텐데. 아직 사람 있네요. 아, 있어요? 에이, 태어난다 좀 알았. 차 못 타야 됐네, 이거. 저거. 필러폰이 뭐예요? 자식 가야지. 이거 타야, 타요. 타요. 오토바이 타야 돼, 이제. 낙지에 누가 좀 태워주세요. 나 좀 태워주세요. 아이고. 에이, 내가 타야겠는데. 그냥 못 드릴게요. 지금 몰라요. 나 이거 길 잘 모르는데 태그 좀 해주시나요? 태주, 태, 아니 태그 돼 있네. 아, 두 명이나 좀. 이게 첫 번째 미션이란 거예요, 이게? 아니요, 이거 첫 번째 미션 아니에요. 아니에요, 근데. 미션치고나 쉽네요, 이거. 생각보다. 아, 야. 아이고, 아이고, 나 죽네, 아이고, 나 죽네. 운전사가 나 죽이네. 아줌마, 김여사 빨리 운전 제대로 못 해요. 죽을래요? 아니요. 김여사가 되기 싫은데. 경찰 부를까요? 아니, 그건 더 싫어요. 아, 하지마요, 하지마요. 통과. 클리어. 아, 끝난 거예요? 아, 한 명만 도착하면 돼, 이거는? 네. 그럼 다 도착하니까. 피엘로폰. 어헝. 오, 이분 얼굴 이국적이게 생기셨네. 아이고. 아, 이거 돈께 줘요? 그럼 이것만 해야 하나? 아, 근데 이거 미션 열려면은. 뭐, 제 집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? 오, 만원이나 주네. 아싸, 레벨 14. 어, 이거 많이 하면 되겠다. 이거 많이 하면 되겠네. 이거 뭐 눌러야 돼, 이거? 뭐? 좋아요요? 엔터? 그리고 이제 뭐 해야 하나? 뭐, 아무거나 하시는 게 낫잖아요. 아, 여기에서 이어서 하는 거였잖아, 한 번? 그렇지요. 크랙인데 들어왔네. 아무거나 상관이 없긴 한데 저는. 어차피 아무것도 몰라서. 아... 아... 카빈이 뭐예요? 몰라요, 알아서. 알아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이거 분명히 장윤이다. 장윤아. 정윤이 들어왔다. 자... 지금 들어온 거 같은데. 어휴, 이거 진짜. 라디오 정말. 혹시 보니까. 방탄복도 사고. 으아, 알렉. 자꾸 카톡이 울린다. 와... 역시 멋진 차다. 아, 그러니까 나도. 옷 같은 거. 습격복 같은 거 입어야 했나, 이거? 아참 본보님. 추천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 요즘 추천이 부족해요. 이거 다 내려야 돼요? 다 내려요? 아깝게. 아깝게. 어잇? 아이고, 못 맞췄다. 어? 누구 한 명 오는데 저기. 아인가? 죽였구나? 사람이 안 보이이이이이이이. 쭛쭛쭛쭛쭛쭛쭛쭛쭛. 오케이. 저거 렉이야? 한 명 자꾸 퉁퉁 치는데? 그러니까 저거 렉인 거 같은데? 한 명도 아니고 그냥 여러 명이 바닥에 퉁퉁 튀는데요? 렉인 듯. 참치 있나? 어 야 크레가 와서 오니라. 방송 들어왔네? 추천을 누르거라. 내가 요즘 추천이. 모자르다. 하도 방송을 안 켜가지고. 추천이 모자르다. 아. 내가 설마. 가만히 때까지 다시 올라갈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다. 하긴. 방송 한 발 정도 안 하니까. 그렇게 떨어지긴 하던데. 에이씨. 적군 한 명이요. 네? 적군. 뭐. 왜 자꾸 그렇게 튀기고 있어요. 그러네. 이거 타고 가면 되나? 나 뒤에 찜. 아닌데? 저 내릴게요. 아 이거 뒤에는 못하나? 네. 포모님. 그러면은 저는 간만에 오토바이나 타고고. 포모님 이거 제가 끌어요? 아 나 이거 운전 지대못하네. 펄. 템. 아. 잠깐 이거 랩 좀 봐야겠다. 올리브. 아이고 이거. 오토바이가 뭉직하네. 너무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닌데 뭉직하네. 으아 뭐야 여기 길이 뭐 있나구요?! 나의 죽음을 저게에게 알려라. 그럼 미션이 실화 separö 와. crossed via. 저놈이? 아니 여기 길이 뭐 있다던데 진짜 끝나면 말해주세요 그쪽으로 들어가게 뭐지? 금방 할거 같애 어 잠깐만 길 잘못들었어 이거 그냥 이대로 직선으로 가도 될거 같은데 아니네 난 낙사해 죽겠다 나 죽네 나 죽네 나 죽네 착한 어린이 따라하지 마세요 지름길이 아니 오 큰일날 뻔했다 진짜 몇 초일찍 갈려다가 몇 초일찍 젖은갈 뻔했네 에고채이서가 피가 많이 채운다는데 아닌데? 하나 더? 생각보다 반픽 이상부터는 잘 안타 에이 이정도듯해 어디보자 근데 저는 왜 들어왔는데 매니저 앉아요 아니 저분은 자동매니저에요 옛날에 뭐지? 했어가지고 어 어 아 참 좀 시원시원하겠다 안돼 아유 왜 이제 뭐 있나 그냥 어디 때로때라니 제모나 오토바이 반대 나왔었고요 어 그러다 훅 가현이 오토바이 다 호전길 오 오 오 오 오 근데 님들 어디계신? 저희 지금 트레일러 근처 난 왜 아 님들 거의 다 갔구나 나만 멀었네 저 도착 안해도 그거 끝나지 않을까요? 저 도착 안해도 그거 미션 완료 뜨지 않을까요? 뒤쪽으로 가야돼요 이거? 어 끝났네요? 응 트레버네 추천 땡스 와 오늘 돈 많이 벌겠다 랭킹 상승 12 옛날에는 뭐 양아치 뭐 깡패 그런거 뜨더니 이제는 뭐 레버패도 안 뜨네요? 아닌가? 뜯는데도 내가 못보는건가? 예전에 떴었죠 응 계속하게 그냥 터 택 택 오늘 돈 열심히 벌어야지 아휴 엥? 자유 모드가 좋은건가? 이제 당신의 선택만 남았어 님들 뭐했는데요? 저는 봉국송환 새로고침 뭐가 나올까? 응 끝났네 네? 끝났어 끝났어요? 근데 갑자기 생각하는건데 네 갑자기 생각하는건데 형이라 부르면 돼요 아 뭐 맘대로 해 맘대로 해 어디 크래기부터 일단 두대를 해볼까? 반말 써도 돼요? 아니 반말 너무 심한 반말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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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거 말고 형 뭐했어요 이게 아니고 뭐했어 뭐 이렇게 어 그럼 반말에 속한건가? 모르겠다 하하하하 그냥 섞어서 따 섞어서 쿨 초대했음 초대 크래가 빨랑와라 어? 아 나 그러고 보니까 ATM기 갔다 가는데 ATM기를 왜 가지? 이거 그냥 아 맞다 돈 어플로 아 뭐지? 핸드폰으로 하면 되나? 인터넷으로? 어 안돼 안돼 오지마 아니 너는 뭐는 오지마 오지말라고 오지마 오지마 아 됐다 이거 ATM 어떻게 해요? 이거 그냥 어플로 들어가면 되네요? 어 금융 쏙 라라라라란 어디 액 액 이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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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엇 뭐지? 오 요거 뭐지? 왠 핑크봉룡이 있는데 나 왜 샷건들고 있냐 내가 지금 10만원 들고 있지 와 돈 많다 전액 전액 넣었다 이거 오토바이로 점프 어떻게 해요? 오토바이점프야? 모르겠는데 제가 제 현상감 좀 잡고 올게요 누구요? 크랙? 네 갔다올게요 크랙이 들어왔냐? 들어왔대요 들어왔어요? 네 아이고 번번이 그렇다 씨 초대 좀 아니 크랙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냐 여기 누구 아무나 미션 좀 만들어 보세요 진짜 아무도다 힝 도로로로 킹나갔다 이렇게 두드려보고 있네 언니 나한테 먹취한거야 아저씨 잠시만요 두고가신지 없는거같아요 만들었다 이거 저거 뭐 만들면 되나? 응 안 돼요 저한테 이거 뭔가 메신지가 오긴 했는데 이거 작업 저거 어떻게 해요? 이거 작업 어떻게 하나요? 어 내 앞으로 누가 지나가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 어 어 여택이 열었구나 여택 초대 좀 해줘요 초대 좀 해주세요 저사람 방금 한국말 한거 같았는데 어 여기로 오는 사람이 일단 다 죽음 으어어어어 뒤에서 습격당했어 으어어어 으어? 어머님 왜 죽음? 어 이쁜 아줌마 미안하지만 내가 차 좀 뜰게요 예쁘진 않네 에헤헤헤헤헤 빠바바바바밤 빠바바바바바밤 으아 아잇 칼로 어? 경찰한테 칼빵하려다가 총만 맞고 죽었다 아잇 아잇 아아 녹화한 뒤 벌써 20평 다 돼가네 나에게 초대를 하라 아잇 아잇 으흫흫흫 흫흫흫 안정하신가 난 쿵쿠리할 것이 필요했어 으흐흫 으흐흑 다시요 오케이 맨성격투 한번 해봐 어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퍼! 아프다고! 어이 인갯 넘어 다시 에? 아퍼! 아퍼 오케이 누구 밥 드셈? 네? 누구 밥 먹음? 아니요 아니 접시 소리가 뚝뚝뚝 들려가지고 아 설거지 누구 초대 좀 해줘요 나 초대 좀 해줘 미션 좀 열어가지고 이거 미션 어떻게 해요 그럼? 미션이요? 먼저 딴 데로 가야 되긴 하는데 먼저 나 저놈 좀 죽이고요 아 경찰이 생패부린다 너는 나쁜 경찰들 같은 일하고 경찰이 배와들이야 그런데 돼 어 총알이 없다 아 총알이 없다 그래 이놈의 경찰놈들 너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내가 정국인 경찰들 딱 긁어 모아본다 이씨 아으 땡 어 드나왔다 이건 메리웨터 메리웨터 세큐리티 컨설팅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자 여기 네 네 이제 총알 배달해준다고 내가 돈이 있어야지 한번 전화해봐야지 멜리베더 여기있다 멜리베더 시큐리티 컨설팅 어떻게 도와줄까 탄약 투하 저 9,000달러는 저에게 주시면 아니 저 9,000달러 아 저거 아 탄약 투하를 뭐 저기에다가 해 걔네 투하를 웃기게 해 아 멀리 가지 말아요 어 여긴 아닌데 아 탄약 저기에다가 투하했어 아이 낙하산 저거에 낚였어 투하라 해가지고 저거 저 총알 내겁니다 어 어딨지 아 여깄구나 탄약 상대를 획득해 하였습니다 아 권총 필요없는데 권총 총알만 탄약을 그건 그렇고 누구 빨리 미션 안여나 오늘 미션 3명이서 해야 될 텐데요 아 그럼 아 본버님 나갔나요? 아니요 본버님 지금 지금 제가 알기로는 9,000달러 사냥 중이십니다 누구에요? 크랙이? 네 크랙이 어디지? 크랙이 크랙이 그러고 보니까 크랙이한테 9,000달러 있어가지고 내가 죽이려 했었는데 지금 한 지금 본버님이 헬기 들고 오셨는데 어 여긴 조금 안 모으니 맞나요? 본버님 너도 얼마 안 남았네 크랙이한테 룰룰룰룰룰 나나나나 아 언제나 나는 뚜벅이 인생 크랙이 크랙이가 그리 멀리있지 않아 크랙아 크랙아 날개로 와라 내가 칼 들고 쫓아갈게 크랙아 마야쿠마 여기 갱들이 사는 동네인가 그다지 분위기가 안 좋네 호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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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리 멀어? 아 벌떡 두개까지 도망쳤어? 아따 멀리 도망갔네 크랙아 일로 오니라 나에게 오면 내가 밥줄게 필리핏 음 아어떠께 이 동네는 참 하나도 안 다니냐 이거 본 사람 재미없겠다 그니까 어 빨리 차를 빨리 저는 일단 변점을 한번 털고 있겠습니다 끝났네 미션 여세요 그럼 미션 열고 계세요 저는 일단 편의점 털고 도망다니면서 그거 미션 들어갈게요 헬로우 헤키 나 헤헤 헤이 유노완 헤이 유노완 헤이 유노완 쇼미 더 머니 쇼 돈 주세요 돈 시험이 더 머니 아 돈 말고 저기 저거 저기 뒤에 있는 저거 잡지가 뭐가 좀 땡기는데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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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것 좀 내놔봐 어우 미안해요 저거 아 나도 툴이 필요한데 헤헤 크레이가 나 죽였어 니 왼손을 가져가겠어 자리스라 닌기너모 자리스라 닌기너모 자 빨리 저 초대 좀 해줘요 초대 좀 해주세요 저거 늘었나 아드가 늘었네 사 nies 자리스라 닌기너모 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루드헤 유노우 밧두빰 마두빰 낯두빰 아 흐흫 봄버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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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봄버님이랑 브렉이랑 싸우는건가 설마? 아이 나도 싸워 네? 이 양반들이 빨리 잊어놓을 연락을 이 양반들아 아이 꺾이했다고 이 경찰놈들 총 쏴대네 헬로 아 죽었다 괜찮아 경찰 한 놈 같이 끌고 갔다 응 하아 아 그러니까 나 이거 오토 타겟팅 같은거 되어있으면 좋겠다 있나 그런게? 없을걸요 없나? 으아 으아 안 보인다 아 아 아 아 아 아 누구 미션 좀 열어봐 미션 좀 열어봐 아 그 누구도 씹 씹고 있다고 한다 봄버님 죽이지마요 아까 실수에요 실수라고요 미션 오픈 더 미션 어? 장돌이를 뭐 머리 찍어버린다 좀 누가 좀 열어봐요 어 어 어 나 장돌이 늘었어 나 여기 화풀이 할거야 어 안 부셔지네 어 이것은 자판이? 아 쏠때 제가 쏴 아 도대체 이 양반들 타워지는거야 크흠 아 아 셋 딱 거기 있었어요? 퐁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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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그러고보니깐 프레디 4탄 나왔던데 에어 어 그래가지고 그거 유튜브에 내가 저가 뭐지 평소에 좋아하는 뭐지 BJ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있길래 봤는데 그거 안 놀랄 수가 없게 만들어놨더만 깨기 더럽게 힘들게 만들어놨더만 물론 프레디 시리즈 자체가 거의 깨기 힘들게 만들어놨더니 했는데 나 이렇게 해서 난 오늘 도망치는 역할을 하겠어 정말 미션 아무도 아니네 야 그냥 오늘 군사기지 탈자 이렇게 넘어가준 센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장돌이들 이 차는 나쁘지 않은데? 뭐야 여기 왜 경찰이 놀렸어? 그 저 때문에요 아주 쪄어 어 크랙이다 크랙에 아직 결정 안된데? 그러게요 아 나도 탄 하나 있으면 좋겠다 아 크랙이 뭐 있는데? 크랙이 그냥 차 차 차로 나 바꿔 튀었어 크랙이 되게 좋아보이는 차다 아니 경찰 이 양반들이 괜히 나한테 팝스여 어? 아니 이 양반들이 나 그냥 보고만 있었는데 이 씨 허풀이 잘해 경찰자 아 이거 무슨 경찰 양아치 아니여 양아치네 이거 하지마 오지마요 때릴거야 아 아 어 어 어 사람이 죽었어 어 사람이 죽었어 크랙아 어 아 어 어 어 어 어 실패 왜 이제 와 아니 어 뭐야 하아 양반 이거요? 괜찮습니다 아 딱 그거 탄알 비싸던데 아 괜찮아요 경찰차인가 나 도망가야겠다 경찰차는 무서워 기히 기히 경찰이 버리고 간 차 노액하는 건 괜찮겠지 아 크으 역시 크랙이 어? 크랙 이 썩을 놈 내가 뒤에서 도와주려고 경찰 죽이고 있구만 니 나쁜 놈 시키 내가 뭐를 했다고 크랙 언젠가 또 죽는다 아 기껏 뺏은 경찰차 다시 꺼져 다시 꺼져 시체가 아직 있나 너 그냥 저기야 나한테 시체에서 혹시 돈 안 떨어졌나 경찰은 돈 안 떨구나 왜 돈이 없어 빈질 빈질아 니 뒤도 뒤조심해 빈질형 빈질형 뒤조심해요 방금 어디선가 종아리날 나왔다 그렇죠 누가 쏨 제가요 이 양반은? 빨리 미션을 초대하라고 이 양반들아 자 오케이 탱크메달과 군사기지 가자구요? 미션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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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양반들아 이 양반들아 went to park 나 지 مش 멀지 소년을 침 지 investments 지 지 지 были 기대 발 쏟아 시 보고 사 시 이거 이따가 방금 끄고 황희 삼미나들 아버지 황희 거기 클럽이나 가봅 저번에 한 번 방금 켜고 들어가려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바로 떴는데 우리 집이 없어서 거기 있는 지금 여성과 끝까지 갈 수는 없었음 참 본보 형님 본보 형님 나 좀 태워줘요 부모님 저 태워줘요 부모님 부모님 저 저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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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 F F 이거 어떻게 타요? 아이 부모님 이거 어떻게 타요? 1인이요 아 됐다 총알 좀 타고 됐다 힝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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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 님들아 모이세요 잠깐 그러지마요 나 버리지마요 나 버리지마요 님들아 좀 모이셈 미션 좀 하자 미션을 열라 미션을 열라 어 하는짓 없이 36분이나 되셨음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이게 담엘